방구석 뮤지셔널 양성화입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입니다. EVO예요. EVO 오디언트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제 EVO 16까지 왔습니다. 저희가 오디언트에서 진짜 인터페이스 거의 다 덜었어요. 여기 인터페이스 항목 보시면은 EVO 4, 8, 16이 있는데 4랑 8 다 했었고요. 그리고 이쪽에 ID도 거의 다 했죠. 얼마 전에 새로 출시된 24도 했었고 심지어 우리 이것도 했던 거 기억나시죠? SONO까지도 다 했었습니다. ID 시리즈는 진짜 여러분들한테 사랑도 많이 받았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간편하게 작업하실 때 세컨드 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도 주변에서도 엄청 많이 물어봤었고 그렇죠. 작업실에다가 메인 하나 놓고 집에서 쓸 때 아이디나 EVO 많이 쓰셨죠. 좋은 평가도 많이 받았던 제품이다 보니까 또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성비가 일단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 여기 EVO 16 들어가서 잠깐만 보고 바로 버즈비 설명 가서 볼게요. EVO 16 떴습니다. A new way of doing things 이렇게 나와 있네요. 무언가를 하는 새로운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코딩을 쉽게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밑에 이렇게 그래픽과 함께 아주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사이트 상에서 그래픽을 한번 봤으니 이제는 버즈비 상으로 설명 편하게 보게 넘어올게요. 버즈비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 70만원 언덕 지금 뭐 채널이 2424인데 2424에 70만원 언덕면 정말 굉장한 가성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스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4 in 24 out 오디오 인터페이스 쉽고 간편하게 녹음할 수 있다. 자 8개의 EVO 프리앰프랑 컨버터 기술을 통해서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주요 기능들이 이렇게 그래픽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EVO 마이크 프리앰프 8개 클래스 리딩 컨버터 그리고 JFET 인스트루먼트 인풋 인디펜턴트 헤드폰 아웃풋 지금도 저희가 헤드폰을 따로 넣어서 보임을 조절을 해놨습니다. 디지털 익스펜션 굉장히 많이 가능해서 24 out까지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 프로페셔널 사운드 얘기 나와있고 개인 레인지 58dB까지 가능하고요. 노 노이즈, 노 난센스, 울트라 로우 디스토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또 피드백 온 스크린, 스테레오 레벨, 소프트웨어 컨트롤러 얘기 나와있고요. 토탈 게인 설정이라는 게 있는데 스마트 게인으로 드럼 녹음을 할 때 쉽게 게인 설정을 할 수 있어요. 버튼 하나로 8개 채널의 개너리를 채널의 게인을 한꺼번에 자동으로 설정할 수가 있어서 이제 채널 수도 많고 하니까 우리 옛날에 이제 뭐 8채널이나 16채널 이런 인풋이 있는 것들 보면은 드럼 레코딩에 활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기도 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건 이제 이 스마트 게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피크 분석을 통해서 바로 설정을 해주니까 20초 이내에 여러분들이 다 채널 녹음을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될 수가 있겠죠. 자 혼자서 작업하는 환경이신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네요. 스마트 게인 기능으로 손쉽게 녹음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뭐 그렇게 다 채널이 아니더라도 혼자 할 때도 이 설정을 자동으로 완료해 준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다이나믹 레인지는 121 물론 이제 그 아주 프로페셔널형 오디오의 그런 다이나믹 레인지에 비해서는 살짝 낮지만 그래도 충분히 이제 줌 프로급의 공부하는 입장에서 다 채널 오디오 인터페이스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신제품들이 대부분 다 어쨌든 더 좋아지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 가격에 저 정도 다이나믹 레인지에 이 정도 인풋 아웃풋이 잘 없었죠? 맞아요. 지금 120대까지 왔다는 거는 보통 이렇게 구수가 많아도 110몇 이랬었는데 이 정도가 언도도 많았고 우리 옛날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16인인데 뭐 40만 원대야. 그럼 다이나믹 레인지 108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좋은 영역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녹음했을 때도 퀄리티도 굉장히 좋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좋습니다. 잠깐 얘기 끄는 김에 바로 외관 살펴보고 올게요. 네. 네. 전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차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2보 16하고 반짝반짝하면서 뜹니다. 이거는 진짜 보시면은 이게 되게 1버튼으로 하기가 좋은 게 1을 누르면은 여기 인풋1의 게인을 바로 조정해 주실 수 있어요. 2 누르면은 인풋2의 게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셀렉트 채널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스피커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모노온 모노오프 가능하죠. 이렇게 누르면 이건 이제 헤드폰 2번 헤드폰 이렇게 해서 바로바로 누르고 조절 누르고 조절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게 너무 좋아요. 48V도 뭐 이제 1번 48V 팬텀온 유령 나오는 거 봐. 너무 귀엽죠. 이렇게 바로바로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이쪽에 멀티 인프 두 개 마이크, 라인, 인스트루먼트까지 다 되는 인프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후면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상당히 많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AC 파워랑 네. 옵티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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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아웃이 있습니다. 이쪽에 USB 그리고 여기 이 워드 클럭 네. 이쪽에는 라인 아웃풋이 8개까지 있네요. 그리고 이쪽에 멀티 인풋이 3, 4, 5, 6, 7, 8이 있는데 여기에는 마이크 라인만 되고 인스트루먼트는 이제 앞에 있는 1, 2번에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멀티 인프까지 후면부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총 24 곱하기 24 네. 2, 5, 16 외관 살펴봤습니다. 이게 정말 가격대에 비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외관도 살펴봤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모션 유저 인터페이스가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초고해상도 풀컬러 1시리 화면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해서 몰입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와있네요. 네. 스크린은 여기에 설명이 나와 있고요. 채널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도 필요한 정보를 한 곳에 저장할 수도 있다. 이런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풀컬러미터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레벨을 확인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시각 시인성이 좋아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큰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노브 컨트롤 아까도 이제 헤드폰 조절할 때 누르고 돌리고 누르고 돌리고 되게 편해요. 아주 편합니다. 굉장히 디지털적인 감성이 익숙하신 분들은 아주 편하게 쓰실 것 같아요. 네. 펑션 버튼 그리고 뭐 이런 루팅 같은 것도 얘기가 나와 있고요. 여러 개의 스피커를 배치해서 모니터링 할 수도 있고요. 외부 장비 연결도 당연히 가능하고 디지털 아웃풋으로 확장도 가능합니다. 여기 또 헤드폰 앰프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클래식 톤 모던 사운드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티컬 인풋 아웃풋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모니터 컨트롤이 있어서 알트 모니터 기능을 사용해서 스피커 세트 사이에서 전환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모니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토크팩도 들어있고요. 네. 루프백은 뭐 요즘 당연히 들어가는 기능이죠. 없으면 안 되죠. 여기 컨트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이 이런 식으로 또 아주 화려한 색상과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디자인은 상당히 모던해요. 아주 모던한 디자인입니다. 저희가 아까 외관 살펴볼 때도 봤지만 깔끔하고 모던하고 굉장히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세부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 마이크 게인 렌즈 58이고요. 라인도 마찬가지로 58 그리고 아까 위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제 ADC ADC 디지털 투하 아날로그 보시면은 여기에 121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헤드폰 아웃풋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전부 다 스펙을 살펴봤어요. 역시 최고의 장점은 구수 24 곱하기 24인데 70만원 언더다. 여기서 오는 피지컬과 아무래도 인아웃이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보 16 같이 설명을 봤는데요. 뭐 기존에 이제 4나 8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워낙에 퀄리티적으로는 많이 경쟁을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사운드 어느정도 내주는지 또 실제 시연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시간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정 미션을 영상합니다. 르크닉 타임스 Leah 러 담 나 나 ала 나 오늘 스포츠 다음 시간에 나 퉈 지most